안녕하세요 여러분! 엘잼입니다. 오늘은 또 게임하는 거예요. 네, 저 혼자.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게임을 하고 오늘 하는 게임은 2009년 아이돌 노래 맞추기. 솔직히 자신 있어요. 왜냐면 제가 2009년부터 K-POP 음악 트기 시작이거든요. 2009년은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19살 때, 10년 전. 벌써 20살이에요. 아니, 한국 나이는 30살이에요. 서른이 넘기 전에 결혼은 하는지. 시스타 노래입니다. 아무튼 2009년은 저 진짜 친구들이랑 K-POP 음악을 많이 들었었어요. 뮤비도 많이 봤어요. 심지어 안무까지도 연습했어요. 이제 시작해볼까요? 제 컴퓨터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따가 게임할 때 계속 여기 볼 거예요.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Do you know? 2009 K-POP. You have 10 seconds to guess the following 2009 K-POP songs. Yes. Are you ready? 네, 준비 됐어요. 쉽죠? 소녀시대 G. 그대만 그리쳐. 지나친구들만 하죠. 정말 너는 정말 목마려. 바보. 그쵸? 이거 쉽지. 정답. 그대만 그리쳐. 지나친구들만 하죠. 잠시만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저는 이 노래 포인트 안무를 할 수 있거든요. 보여드릴까요? 앉아서. 네, 여기까지. 자, 다음 노래는 징역해보도록 할게요. 4 minute 하이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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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모두 다 take them through. 전답이죠! 그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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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시나 전화해보지만 역사 오! FT 아일랜드! 근데 제목이... 제목이 몰라요 FT 아일랜드 확실해요 그죠? 그날 맞네 근데 한국어 제목이 뭐죠? 그날 내 사랑 이 곡도 엄청 핫한 노래입니다 엉덩이 춤 와 춤은 진짜 대박이다 엉덩이 춤은 진짜 어려워요 저 할 수 없어요 이 목소리는 케윌 목소리 아니에요? 이 노래 몰라요 이 노래 몰라요 케윌 맞아요 오! 유리 맞아요? 한국어 제목이 몰라 샤이니 줄리엣 쥬리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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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리엣만 불릴 수 있어 천발배 쥬리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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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본... 본...본...본...본...본...본아이고스? 요 노래 제목이 아부...가...다...브라? 뭐죠? 아부...라...가...다...브라... 입니다 노래 제목이 어려워요 근데 춤은 여러분들도 할 수 있죠? 더블에서 온 공인 네 개로 이거 정답이에요 왜냐면 더블에서 온 공인은 제가 처음 입소했던 그룹이에요 그룹이에요 두피엔 하트비트 안무 저 지금 뭐하는 거예요? 정답이죠? 역시 리슨 투 마이 헐 비트 쥬리엣 쥬리엣 이거는 파트 2도 있는데 도전해볼까? 큐브 투니언 노라고 명곡이죠 명곡이죠 노라고 혼나 응? 그쵸 노라고 혼나 혼나 누가 누가 뭐래도 날아가 누가 누가 욕해도 너만 바라본다고 두번째 노래 두번째 노래 그 그 그 투앤니왜랑 빅뱅 롤리팝 롤리팝 맞죠? 롤리 롤리 롤리팝 이거 아니에요? 어 정답이에요 롤리 롤리 롤리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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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 노래 세번째 노래 저 이 노래 몰라요 누구의 노래? 아 에프터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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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분들이 죄송합니다 저 진짜 몰라요 아 비스트? 근데 노래 제목이 엇 오 비스트 맞네 텃걸 왜냐하면 지금 부르고 있잖아 에프엑스 라차타 데뷔곡이죠 정답이죠 그치 잘한다 다음 노래 2AM 근데 노래 제목이 아 2AM은 아니에요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2AM 안돼 미안해 미안해요 2AM은 아닌데요 미안해 다음 노래 아 이제 자신감이 좀 2AM 엠블랙 오예 맞아요? 오우 맞네 G-Dragon 핫블레이크 이거 쉽다 정답 그치? 그치? 이거 G-D의 첫 소로곡이잖아 아 손담비 아 손담비 토요일 밤에 토요일 밤에 토요일 밤에 그쵸 토요일 밤에 잠시만요 손담비는 명꽃도 하나 있어요 미쳤어 내가 미쳤어 그쵸? 여러분 알고 있었죠? 내가 미쳤어 정말 미쳤어 너무 미웠어 떠나버렸어 너무 쉽게 난 단세라 아직 오랗네 알림을 낸서도 자 계속 오늘 자신이 없어 사랑은 나 거짓말 아 티아라 거짓말 어 티아라 거짓말 게임은 끝났어요 여러분 다 맞추셨나요? 2009년의 노래는 진짜 제 추억입니다 나중에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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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잼입니다 오늘 단세 비비의 주장은 뭐?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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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도 아 이건 매 Beer 여기서! 롙 에어 inspections